미국의 우리 안니아 씨, 만나고 싶은 스타가 있다고요 또? 네, 방탄소년단. BTS. 너무 좋아해요. 네, 너무 좋아해요. 아 그러시군요. 혹시 그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아미? 네. 아미세요? 네. 오, 대단합니다. 그럼 혹시 그 방탄소년단 7명인데 멤버가.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멤버는? 다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지민 씨. 지민. 너무 좋아요. 방탄소년단 지민 군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영상 편지. 지민 씨. 좀 떨리시나 봐요. 춥을 너무 잘 춰요. 끝. 화이팅. 아, 예. 아, 방탄소년단을 만나보고 싶다고. 예. 근데 미국의 케일라 씨도 방탄소년단 팬이라면서요. 아이고. 저도 진짜 큰 팬이에요. 진짜 2013년부터 팬이었어요. 초반기부터? 네, 데뷔부터 많이 봤거든요. 그 정국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정국 씨 팬이군요. 뭐, 중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그리고 랩도 되게 잘하시니까. 진짜 황금 막내예요. 너무 잘하네요. 다행히 겹치진 않네요. 두 분이. 네. 다행입니다. 다행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 만약에 지금 방탄소년단이 눈앞에 있다. 어떠실 것 같아요? 아, 말로 표현을 못 하겠네요. 그냥. 완전 멤버 이렇게. 아, 그냥 많이 떨리고. 그리고 아마 뭐. 아, 뭐. 수고 많이 하셨고.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고. 실제로 트레이닝도 많이 하고. 여기서 미국도 많이 갔다 오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선생님. 오, 대단합니다. 네. 네.